1분 1초가 감사한 남자 장두식 치매예방 전도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전 국무총리 김항식의 풍경이 있는 세상에서 이제는 이 창을 닫으며 라는 칼럼을 우리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.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.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또 시간입니다. 다사다난했다고 말하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올해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. 일루 평화와 번영의 세상은 멀어지고 갈등과 대립의 세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. 국내 사정도 또 다르지가 않습니다. 거짓말, 욕설과 개변이 난무하는 그 정치권의 추한 모습 가운데 국민은 지쳐 있습니다. 내년에 나이질이라는 소망도 갖기 어려운 형편입니다. 이 새해의 밑이 참 쓸쓸하고 마음이 허전한 이유입니다. 그래도 각자 나름대로 또 새해를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2022년 초 당시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을 담당하던 김윤독 부장의 부탁을 받고 또 칼럼을 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. 풍경이 있는 세상이라고 오법으로는 조금 이상하니 멋을 좀 부려 정감 있어 보이는 문패도 또 달았습니다. 첫 칼럼은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라 그 전쟁의 안타까움을 담은 기차는 8시에 떠난 해였습니다. 이 기사는 제가 읽고서 유튜브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또 있습니다. 기억이 나네요.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스 출신 메조소프라노 가수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 제목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전쟁 조기 종교를 또 소망하면서 같은 가수의 노래 제목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를 또 인용하였습니다. 평생의 공직자로 근원한 채 하면서 살아온 구각을 버리고자 하였습니다. 그저 그냥 뭐 편하게 읽히면서도 무언가 느낌이 남는 글을 쓸 수 있다면 좋겠다고 또 생각을 하였습니다. 즉 정색하며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흐트러진 몸짓으로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또 늦잠을 부려도 좋은 주말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아니면 침대 위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가볍게 만나는 저의 글이 독자들에게 작은 공감으로 전달이 된다면 저에게도 아주 큰 기쁨이 애탈 것 같았습니다. 글을 쓰면서 몇 가지 다짐을 하였습니다. 거칠고 독한 이야기,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는 쓰지 말자고 하였습니다. 가까운 이웃에게 쏘곤쏘곤 대화하듯이 쉽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기로 또 하였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 편하고 쉬운 낱말로 구어체와 경어제로 썼습니다. 소리내어 읽어보면 그 느낌을 실감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. 이는 원래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가르치러 달려들지 않으며 또 유익한 지식이나 정보를 은근히 전하고 잊고 나면 뭔가 교훈이나 따뜻한 느낌이나 그렇게 남는 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. 그러나 칼럼을 쓰는 내내 과연 내 다짐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하였습니다. 아무리 주말판에 칼럼 소재처럼 조금은 여유롭게 쓴다고 하지만 소재가 적절한지 또 내용이 격에 넘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또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설사 불편하게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뭐 가념치 않고 또 써야 하는 것은 또 아닌지 등등 걱정거리가 적지가 않았습니다. 다른 한편 칼럼을 시작하면서 품었던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만 썼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는 타이밍을 잘 잡는 또 일입니다. 그동안 엘리베이터 안이나 길거리에서 칼럼을 잘 읽고 있다는 낯선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면 아주 반가웠습니다. 시시때때로 독후감을 전화로 또 문자로 전해주신 지인들과도 더 깊이 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렇지만 한 해를 보내는 지금이 세상 풍경을 바라보는 창을 닫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또 이르렀습니다. 우선 2년 가까이 그것도 매주 썼으므로 격주라면 한 4년 가까이 쓴 세민이 적지가 않게 썼습니다. 또한 새해에는 제 생각의 전달이나 애부활동을 줄이고 제 자신의 내면을 더 채우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. 이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. 그래도 막상 작별의 인사를 전하려고 하니 서운한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. 김강섭 시인의 시 저녁에가 또 생각이 납니다. 특히 마지막 연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와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이것이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의 석별의 인사입니다. 아무튼 주말 독자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. 그리고 말미애는 전 국무총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김항식 전 국무총리의 처음에 기고된 글이나 오늘 마지막 올린 글은 제가 올리는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올린 게 딱 2년 전 그리고 마지막 기고된 내용을 올린 게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. 김항식 전 국무총리 그동안 또 수고 많았고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